우리 역대 단임 목사님들 사모님하고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고 조병선 목사님 사모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유자상 목사님 사모님 황순환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안재환 목사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안재환 목사님 사모님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봐서 우리 역대 단임 목사님들 좀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꽃다발을 주고 저희가 선물을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준 목사님 사모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유자상 목사님도 나와 황순환 목사님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쓰십시오 조금 목사님 조금 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고 일대 목사님 조병선 목사님 사모님 오재은 사모님 모셨고요 또 안병준 목사님 사모님 김순환 사모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상 목사님 이산자 사모님 또 우리 안재환 목사님 조은호 사모님 또 황순환 목사님 여기 최인성 목사님도 옆으로 같이 끼겠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으면 역대 목사로 이름을 얹히게 되니까 우리 이종호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오케스트라 때문에 우리 아이들 꽃다발 하나씩 우리 할아버지 아저씨 꽃다발 주세요 꽃다발 여기 꽃다발 우리 선물 하나씩 저거 빨간백 하나씩 주세요 한가정에 하나씩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최인성 목사님은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그런지 꽃다발을 안 주네 애들이 여기 할아버지 꽃다발 하나 줘 최인성 목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물 할아버지 선물 줘야지 할아버지 선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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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우리 역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건강하셔가지고 우리가 70주년 또 80주년 때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하나씩 됐어 앞에 갖다 놔 이제 시상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공로패 또 감사패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좀 앞에 자리에 있었다가 또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재훈 사모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재훈 사모님 오재훈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오성훈 목사님하고 사모님 좀 앞에 대기해 주시고요 또 이경자 사모님 석태영 장노님하고 박영일 장노님 또 조은혁 장노님 또 오태선 장노 또 윤동훈 장노님 저는 좀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문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공로패 오재훈 사모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글랜데일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자라나는데 오재훈 사모님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글랜데일 교회의 초대 단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따뜻하고 원칙에 바로 서며 좌로나 우로나 치워치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만 높이도록 참된 신앙의 모본으로 글랜데일 교회를 이끌어 주신 고 조병서 목사님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고 조병서 목사님과 오재훈 사모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 글랜데일 교회의 교우 일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성훈 목사님 또 사모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훈 목사님 이영자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일단 좀 나오시고 공로페 오성훈 목사 그랜데일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의 세월 동안 오성훈 목사님께서는 늘 교회를 위해 불철주여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랜데일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오성훈 목사님의 헌신이 큰 힘과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따뜻하고 원칙에 바로 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만 높이도록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 그랜데일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성훈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이제는 믿음의 후배인 우리 교우들이 하늘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에 오성훈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 그랜데일 교회를 이끌어 감사합니다 우리 석태영 장로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석태영 장로님 먼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패 석태영 장로 석태영 장로님께서는 그동안 글랜데일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와 올케스트라 지휘자로 오랜 기간 찬양대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무료 독감 백신 접종과 보금 전파를 위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장로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자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이경자 집사 이경자 집사님께서는 그랜데일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변함없이 교회의 반주자로서 소고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헌신으로 인해 저희 교회는 늘 수준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박영일 장례님 우리 홍경희 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영일 장례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홍경희 지사님 부엌에서 돕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패 박영일 장로 박영일 장로님께서는 글랜데일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사랑과 희생과 충성된 장로로서 삶의 모범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늘 저희 믿음의 후배들을 잘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인정 장로님 안성희 지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희 지사님 계십니까 우리 강인정 장로님 감사패 강인정 장로 강인정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글랜데일 교회를 인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해 주셨고 장로님의 헌신으로 그랜데일 교회는 오늘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조원혁 장로님 우리 장양자 주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모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떻게 장로님보다 나오십니까 감사패 조원혁 장로 조원혁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글랜데일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해 주셨고 장로님의 헌신으로 글랜데일 교회는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선 장로님 전혜진 시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태선 장로님 감사패 오태선 장로 오태선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글랜데일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성기며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해 주셨고 장로님의 헌신으로 글랜데일 교회는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윤동훈 장로님 우리 김은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이은희 집사님 윤동훈 장로님 네 나오십시오 이은희 집사님 같이 나오십시오 감사패 윤동훈 장로 윤동훈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글랜데일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영어권이 큰 부흥을 경험하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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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